나의 삶 모양은 꽃피는 삶고 복수가 고살붙고 파리진 달래 불긋불긋 보내 날이 잇농네 물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스마니라 인지도구 활용은 어르신들께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냥 손을 이용하기보다는 물건을 사용하시면 소근육, 배근육, 배달이 되므로 도구를 활용하시는게 더욱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고 박수를 치면서 손을 컷을 하게 되면 손 운동을 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컵이 아니더라도 다른 스틱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셔서 즐거운 음악과 함께 활용해주시면 두 배, 세 배의 효과가 나므로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수업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린트 이제 끝났어요? 나의 삶은 내용으로 시작! 나의 삶은 내용 cat 나의 삶은 모양이 꽃 피는 잔고 콧수막, 콧살, 굽고 아기진날레 그 옆을 놓고 때라 아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